바로 받았어 여보세요? 저는 김유성이에요 채팅방에서 유성하고 뒤에 까만 별 있는 게 저예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기억해 주셨네요 기뻐요 음, 제가 전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형들이랑 제이 누나가 처음에 조금 의심했었잖아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세븐향이 허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앱에 접속됐을 땐 놀라긴 했어요 그치만 메신저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순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필이라고 하죠 필이 딱 왔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주민이 형이 이런 말을 들으면 미신이라고 핀잔을 줄지도 모르지만 전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있잖아요 저는 다른 멤버들이 뭐라고 말하든 당신을 믿어요 그쪽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그 해커를 잡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세븐이 형은 천재니까 금방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분이 상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다들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악인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해커는 세븐이 형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요 어떤 거 좋아해요? 혹시 게임 좋아해요? 제가 재미있는 게임 알고 있는데 게다가 꽤 잘해요 저 실력자예요 게임 파트너가 필요하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현실에서는 어렵더라도 게임 세계에서는 훌륭한 기세가 돼줄 수 있어요 쑥스럽지만 롤롤에서는 제가 꽤 힘이 세거든요 저는 이제 다시 수업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 먼저 끊을게요 나중에 또 통화해요 다른 건 몰라도 게임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꼭 말해요 다음에 또 통화해요